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 물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자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에너지를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융합이고요. 하나는 핵분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 무거운 원소를 만들며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핵분열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들로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원자핵의 에너지는 철 상태가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에는 92가지의 원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소텔레스가 물, 물, 공기, 흙이다. 네 가지가 있다. 아니면 우리 동양의 태호복희가 화수목금토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는 92가지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이 수소고요. 그다음에 헬륨 해서 우라늄까지 92가지가 있습니다. 더 여기에도 93번째, 94번째 원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인공원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오래 존재하지 못해요.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92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슬이 있으면 굴러 내려가죠. 이쪽에 있어도 굴러 내려가죠. 즉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해서 철을 향해서 자꾸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여서 핵융합이 돼서 철이 되려고 하고 무거운 원소는 분열이 돼서, 핵분열이 돼서 철이 되려고 합니다. 어느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이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하고요. 핵분열이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합니다. 단어도 비슷해서 아주 혼돈하기 쉬워요. 신문기사가 나면 가끔 바뀌어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융합은 뉴클리어 피션이고요. 핵분열은 뉴클리어 피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해요. 핵융합은 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원료가 수소인데 바닷물을 전기분위하면 다 수소하고 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료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핵융합을 실용화하고 있지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원자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들고 이렇게 핵융합을 시키려면 온도가 지금 최소한 1억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1억도라는 온도를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료가 풍부해도 실용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분열은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빨리 동위원소같이 빨리 반감을 해줘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내는데 자연의 그런 방사성 원소가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원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원료를 구하기만 하면 설비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여기다 갖다 놔도 반감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제어봉으로 폭발적으로 반감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 더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실용화되어 있는 것은 핵분열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꿈의 에너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세계에서 거의 핵융합, 인공 핵융합을 우리가 이끌고 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과정이든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에너지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인지 핵분열인지 모르면 그냥 핵반응 그러면 됩니다. 영어로는 nuclear reaction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핵분열인데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핵융합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이 풍부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벼운 원소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핵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에너지원이죠. 이거 수소원자의 구조입니다. 양성자를 전자 하나가 돌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수소원자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만 교육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큽니다. 전자는 우리가 반지름을 정의하지 않아요, 물리학에서. 그런데 양성자는 반지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량은 같습니다. 전기량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수소원자는 바깥에서 보면 전기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헬륨 원자입니다.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헬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두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전기를 안 띄고 있는 두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중성 헬륨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은 전자기력보다 훨씬 강해요. 무슨 말이냐?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양성자가 지금 플러스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으면 서로 밀어내야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입자 둘은 서로 밉니다. 전하가 다를 때만 잡아당기죠. 그런데 왜 이 원자핵이 깨지지 않을까요? 왜 서로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원자핵이라는 더 강한 힘이 이 양성자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원자력이 전자기력보다 강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 있고 약한 핵력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강한 핵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핵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정도 크기에서만 작동합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바짝 붙어있어야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자기력은 작용하죠. 중력과 전자기력 같은 것은 원리적으로는 무한대의 거리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원자핵 크기 정도 가까이 있을 때만 작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소원자핵, 양성자를 말하죠. 지금 여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다 벗겨진 겁니다. 수소원자핵 4개가 모이면 헬륨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2개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질량 차이가 있고 그 질량 차이가 E는 mc제곱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 과정입니다. 융합해서 더 커졌죠. 수소가 모여서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소원자를 헬륨으로 우리가 모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소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부 다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자력을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여기서 모여서 4개씩 모여서 헬륨을 만들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수소원자들이 알아서 모이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전자들이죠. 이 전자들이 지금 수소원자핵 양성자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원자 4개가 모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자를 없애야 됩니다. 전자를 벗겨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전자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자대로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이 온도가 섭씨 만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섭씨 만도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운이 있는데 온도가 섭씨 만도 아래다. 그러면 전자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운이 온도가 만도보다 높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자가 다 떨어져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섭씨 만도는 천체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온도가 됩니다. 그럼 만도가 넘는다면 돌아다니면서 잘하면 4개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역시 안 됩니다. 왜? 양성자가 운 좋게 두 개가 바짝 가까이 왔다고 해봐요.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벌써 접근할 때부터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면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붙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양성자와 양성자를 바짝 붙일 수가 있을까요? 바짝 붙이기만 하면 이제 원자력이 인수인계랍니다. 아까 원자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원자 핵 정도 바짝 가야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방법은요. 온도를 더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 천만도가 되면 천체물리학에서는 약 섭씨 천만도가 되면요. 수소 원자 속도가 좀 빨라질 거 아닙니까? 빨라서 양성자가 거의 접근하게 돼서 전자기적 반발력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기 직전에 핵력이 인수인계합니다. 붙이는 겁니다. 이 말은 천체물리학에서는 약 천만도가 돼야 비로소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핵융합이 시작된다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만도가 되면 마치 거짓말처럼 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물리학에서는 이 온도를 점화 온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그니션 템포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계의 목성, 토성과 같은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행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성들이 핵융합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중심 온도가 천만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들은요. 중심 온도가 천만도가 되면 마치 성냥으로 불을 켜서 점화시키는 것처럼 핵융합을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나왔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10이라는 SF 영화가 바로 목성을 점화시켜서 태양계의 작은 별을 하나 더 만드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양이라는 밝은 별이 있는데 목성이라는 흐린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체물리학에서는 만도가 되면 전자들이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천만도가 되면 수소 원자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기 Interesting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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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nesday 흐름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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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